내 나이가 어땠어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선희입니다. 같이 누우세요. 야, 야, 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아무것도 많아요. 느낌도 하나요. 그대만이 좋아할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땠어? 사랑이 딱 좋은 나인 곳에 어느 날 보여주 거울 속에 빈 절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가 어땠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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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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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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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 겉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오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켜라 내 나이가 어디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대신